사랑하는 메가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구원 김성은입니다. 요즘에 질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특히 지금 시기는 누구나 다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야. 그래서 개념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이제 제가 개념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개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해가 막 쏙쏙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선생님이 앞에서 막 풀어주면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혼자서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려요. 잘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여러분 미리 얘기를 할게.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았어? 당연한 거예요. 개념을 듣자마자 아 그 개념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막 멋있게 푼다. 그런 학생? 거의 없다. 있긴 있어. 수학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 근데 그건 일반인이 아니고 그건 일반 사람이 아니야. 알았어? 그거 말고 보통 사람은 개념 들었어. 아 이해 갔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줘.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이제 배운 대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생각처럼 잘 생각이 안 나. 적용이 잘 안 돼. 뭐가 잘못됐나? 내가 수학적 머리가 떨어지나? 아니면 뭘 내가 잘못 배우고 있나? 아니다. 누구나 그렇다. 알겠죠? 누구나 그렇다.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가 술술 풀리는 사람?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문제도 익혀나가야 된다.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공부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같이 풀어봤어. 그 다음 혼자서 끙끙거리고 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제 안 되면 어떡해? 그래. 고민 좀 해본 다음에 해설지를 보던 선생님 강의를 또 참고해서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래도 많이 틀렸던 문제는 어떻게 해? 오답 정리해야지. 오답노트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야. 이 작업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점 풀리기 시작해. 쌤 오답 정리하고 막 이러면 풀이 같은 게 막 외워지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나 더 있어? 쌤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몇 번씩 풀고 막 잘 못 푸는 거 같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막 필기해놓고선 오답 정리해서 몇 번 보고 보면 막 문제 풀이가 외워지던데 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얘들아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것은 원래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기출문제예요? 풀이?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외운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접해보고 너무 많이 풀어보고 보고 또 봐서 그냥 외워져 있는 거야. 그게 머리에 다 축적돼 있어야 돼. 개념. 왜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설명해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바로 적용 당연히 안 돼. 누구나 안 돼. 강의를 통해서 혼자 스스로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이 개념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나왔구나.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를 또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익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걱정하지 말고 꼼꼼하게 개념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시고 또 기출문제도 같이 지금 풀고 계시다면 그것도 잘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여튼 질문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많다기보다 선생님 사실은 개념 강의할 때 다 이렇게 설명해 줘. 설명해 주니까 이제 사실 선생님 수강생들은 그런 질문이 별로 없는데 의외로 이제 선생님 수강생 아닌데 이제 어쨌건 뭐 질문 게시판이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담한다고 하면서 올라온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은근히 많더라고. 선생님, 제가요. 뭐 선생님 강의를 듣지는 않는데요. 뭐 개념 듣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문제 풀려니까 혼자 안 풀려요. 어떡하죠? 이런 글들을 올리는 학생들이 좀 보이더라고. 당연한 거다.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이 얘기를 글로 써주자니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메가캐스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누구나 그런 거다. 당연한 거다. 알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푸는 것도 열심히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된다.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된다. 알겠어? 선생님 이렇게 계속 문제풀이도 외우고 생각하고 뭐야? 선생님 해설지 같은 거 안 봐야 된다는데 막 보면서 익히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해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다. 머리에 막 문제들이 쌓이고 기출문제가 말 그대로 외워지면서 머릿속에 축적되면 거기서 사고력도 시작되고 응용력도 시작되는 거다. 그건 해본 사람은 안다. 알겠어? 개념 딱 배우고. 그다음에 문제 몇 개 딱 풀어본 다음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배운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막 응용이 되고. 사고가 막 일어나면서 착착착착 사고력이 확장되고. 그런 거 없다. 어쩌다 있다. 걔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애다. 알겠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된다. 알겠나요? 이해 갔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꾸준히 수능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능 날 반드시 1등급 100점 받을 겁니다. 알겠어? 강의에서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요즘 이제 다시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현장에서도 보면 숙제 처음에 그렇게들 잘해오더니 요즘 들어가서 조금씩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약간 좀 해이해지는 것 같은데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았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마음 딱 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